그러면 청국장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저는 청국장 콩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어머. 청국장을 먹으면 어떤 게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골다공증에 걸리면 고소 단백질이 없으면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걸 몰라. 청국장은요. 균이 살아있는 식품이에요. 균이 살아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면역체계도 좋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인데 먹여보기 위해서 청국장 명인은 내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청국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네, 청국장을 만듭니다. 이게 그 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콩. 장당 콩. 이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가마솥이 딱 많죠. 2시간 반 동안 장작콩을 막 떼다가 술 만드는 거예요. 35분 정도 있으면 짜잔 이렇게 써요. 짜잔 이렇게 써요. 이게 이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볼륨거리 향이 안나가 저먹고 나면 볼떼기가 볼륨거리 하듯이 그렇게 볼륨거리예요. 외람대인데요. 외람대인데 되게 귀여우세요. 그렇지? 못 먹고 싶는데. 청국장이요. 청국장은 지금 뭐. 배가 터지더라 물기인데. 이렇게 삶아서 이 콩이 와가지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발라요. 여기 앉혀.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지피예요. 지피. 지플레기. 지피에서 고초균이 나오거든요. 하얀균이 나와서 균이 크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너무 지혜로웠다니까. 이걸 여기다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편백나무 방에서 사미를 딱 띄우면 이렇게. 어우 세상에. 이 실 보세요. 이 실. 실이 보이네. 여기다가 네. 소금. 소금. 간수 빠진 소금이에요. 간수 뺀 소금이에요. 툴을 다 넣어요. 다요 여기다? 툴이죠? 고춧가루를. 짜자자자자자자. 고추씨 청국장 입맛이 팔카라라고 넣는 거예요. 야 잘하네. 이래 쳤어. 혜은이가 말 없이 저렇게 잘하네. 노래도 잘하는 거 저것도 잘하네. 아니요. 이 절구가 얼마나 된 거예요? 뭐 한 100년 좀 됐을 거야. 100년이요? 100년도 더 됐을 것 같아. 자 찍어봐요. 네. 야. 그러지. 이거야 이거야. 그러지. 좋아 좋아 좋아. 신문 역시 박원수. 잘한다. 잘한다. 지어라 지어라 방아를 지어. 캐지나 칭칭나네. 방아를 지어라 방아를 지어. 캐지나 칭칭나네. 숙이 숙이 우리 숙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제 이걸로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응. 맛이 궁금해. 어쩔까. 쌀. 여기다가. 딱 넣고. 어머 그게 뭐예요?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으로 밥을 해요? 청국장 갖고 오늘 밥을 해요. 어머. 아 이렇게 청국장으로 밥을 해 먹는구나. 응. 확인해 봐. 공산만 놓은 거 몇 개만. 따따따따따 훔쳐가지고 뚜껑 딱 닫아 놓으세요. 네. 네. 끝. 이거 다 내가 끓으면 진짜 예술이야.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문숙아 밥 다 됐다고. 아 알았어요. 저 밥 가져오세요. 저기 우리 명희님 밥 기다려. 아 네네네. 다 됐어요. 네. 아니 이 밥을 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어. 언니 이리 오세요. 처음 주신 대로 가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혜은이가 되들어서. 아주 나 기분이 좋아. 나를 갖다가 아주 웃박실. 나를 갖다가 아주 웃박실. 나를 갖다가 아주 웃박실. 청국장 밥 처음 먹어봤죠. 난생 처음. 해가 댄스한다 안 가나. 밥이 이게. 청국장 밥이라니까 거부감. 없어. 없어. 너 먹어봐. 청국장 밥은 생전하고도 처음. 응 처음 먹어봐. 먹으면 하지. 응. 간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아. 밥이. 드디어 청국장 두부에. 와. 두부 한번 보세요. 두부를 봐야 돼. 두부가 이렇게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돼야 돼. 아 낭창낭창. 낭창낭창하게 돼. 두부가. 낭창낭창하게 허리가 뽀사질 정도로. 뽀사질 정도로. 야들야들하게 돼야. 너무 웃으네. 밥하고 먹으면 더 끝내져요. 뽀글장도 떠야 되는데. 뽀글장은 밥 비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밥 비벼 먹는 용인데.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사서 먹으면. 사서 먹으면. 지금 한번 잡사고 있어. 많이 나아가면 더 맛있다니까. 많이 나아가면 더. 간장에다가. 간장이 달래. 달래간장. 간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아.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선생님. 너무 맛있다. 간들이 다 숨에서 좋아. 너무 숨 숨해. 그치? 따뜻이 맛있는데. 김 싸가지고. 김 싸가지고. 김 싸가지고. 나 초목장 잘 안 먹는데. 오늘 먹는데. 입으로 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 세상에 너무 웃겨. 나는 오늘 처음 먹었어야지. 오늘 처음 먹었어야지. 기럽게 했겠어. 아, 세상에. 안 먹을 수가 없지. 나 또. 순해서 이거를 계속 먹으면. 여러 가지 순환에 좋으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응. 잠시 후에 도착했다. 잠시 후에 도착했다. 펜찜이. 잠시 후에. onder한 방역. 잠시 후에 도착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